두 가지만 들어줘, 두 가지만 들어주면 화풀어질 테니까. 뭔데? 우선 네가 나한테 청혼한 거 무료야. 없던 걸 넣자고. 그래, 그러자. 대신 내가 너한테 다시 청혼할 거야. 역시 청혼은 남자가야 제맛이지. 이제껏 너만큼 누굴 좋아하고 사랑해 본 적 없어.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겨우 시작이야. 평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. 나하고 결혼해줘, 성현이.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. 또 뭔데? 말해줘요. 무슨 일이 생겼나요? 내가 없다면 안 되는 건가요? 같이 찍어줄게. 저도 그 인질리 sight은 말이야. 네. 미니깐 정 blown 바랍니다. 이제부터 이선호는 내꺼다 이선호는 박초롱꺼다 이선호는 박초롱 씨를 쳐다보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이 앨범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이 앨범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